저도 아내와 처제와 함께 가까운 곳에 있는 미국 아미시 마을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없고 마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마치 18세기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철저한 신앙 공동체 아미시 마을. 현대인들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마을이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천연 아이스크림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의 동창들 카톡방에 있는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지인 교수님의 글이 감동이 되어 힘께 나눕니다. 최근 2023년 봄 전에 없이 LA에 겨울 폭풍이 불어닥쳐 적지 않은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든 것은 세찬 바람에 전기줄이 끊어져 수만 가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일입니다. 전기 시설이 복구되어 다시 전기가 들어 올 때까지 며칠 동안 전기 없는 세상에서 산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여 가장 잘 사는 나라지만 전기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끊기는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거의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우선 밤에 전등을 켜지 못하고 냉장고, 화장실 변기, 피팅, 더운 물, TV, 컴퓨터 등이 마비되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전기가 나가면 셀폰 차지도 못하고 인터넷 위파이가 머저 쓸모없게 됩니다. 물론 도로의 교통신호등이 꺼져 차들이 뒤에 엉키고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아 캄캄한 거리를 조심스럽게 다녀야만 합니다. 정부기관도, 각종 사업체도, 은행도, 공항도, 공공기관도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아 모든 사무가 마비됩니다. 전기 없는 세상은 모든 것이 정지되고 맙니다. 전기는 현대인 삶의 가장 소중한 필수 요소입니다. 전기 다음으로 현대인들에게 요긴한 필수 기구가 바로 셀폰, 한국에서는 휴대폰입니다. 이제는 셀폰 없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필자가 밖에 나갈 때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품목이 셀폰입니다. 길을 가다 혹은 운전하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셀폰으로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 급한 전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공중전화도 모두 없어져서 셀폰 없이는 전화 연락이 두절됩니다. 전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국에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미시들입니다. 아미시는 제세레파의 분파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와 인디에나 등 몇 곳에서 집단촌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필자가 목회했던 인디안스주 사우스밴드에서 몇십 마일 가면 아미시들이 살고 있는 네페이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그곳을 구경시켜주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오곤 했습니다. 아미시들은 18세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그곳에 가면 전기가 없고 자동차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앞에서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기라는 것이 도대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현대적 이기, 이기, 이로운 도구가 전혀 없습니다. 말이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풍차로 물을 길러 올렸으며 밤에는 등불을 켜고 전화도 TV도 라디오도 신문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고 협동 노동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현대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이 없습니다. 술, 마약, 도박, 창녀, 홈리스, 강도, 폭행, 강간, 절도, 공금행령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살아갑니다. 병원이나 약국도 없습니다. 아프면 며칠 누워 쉬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면 과연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헷갈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초조한 생활을 하고 있죠. 오랜 시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넉넉한 휘발유와 발전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현대 문명에 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규모 지진이 난다든지, 큰 화재가 난다든지, 폭우가 덮쳐 모든 걸 쓸어가 버린다든지, 극도로 가물어서 모든 수원지, 수원지, 물의 근원과 말라버린다든지, 태풍이 모든 걸 쓸어가 버린다든지, 등등 자연의 재해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선생의 고백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피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생활,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겠지요. 오늘도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